2라운드 사전 단체 게임은요. 절대 눈 감지 마 게임입니다. 절대 눈 감지 마? 눈싸움이네. 눈싸움이네, 눈싸움. 아, 눈싸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듬뿍 밀가루를 묻혀서 얼굴을 가요. 해볼게! 너무 싫다, 돌보다 싫은데?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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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장동민 팀 대 베리구어, 그리고 김재호 팀 대 우지원 팀. 자, 이게 이렇게 때리면 엄청 세요. 뭐 알아서 이렇게 때려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얼굴 가까이. 형 파이팅! 형 목걸이 하나 걸렸어요. 내가 봤을 때 덩크 주달라고 그러는데, 얼굴에다가. 자, 얼굴 들으시고. 하나, 둘, 셋. 셋. syrup, 도쿄! VM sequencing 어떻게 할 것 같아? ично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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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온다! 어! 끝났다! 끝났다! 기훈이 형 좀만 차라리! 기훈이 형 좀만 차라리! 유키 형 미치님! 유키는agger!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바로 가야지, 3판 2선생이야. 이번에는 눈알 조금만 꺼내세요. 준비. 염색 안 하셔도 되겠는데. 여기서 보고 싶어.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가자. 셋. 가자, 가자, 가자. 셋. 가자, 가자, 가자. 우지연 왔어, 우지연 왔어. 어, 형 왔다, 왔다. 형, 조금만 참아, 형. 조금만 참아, 형. 조금만 참아. 벌써 왔어? 바람 불기 없어, 바람 불기 없어. 조금만 참아, 형. 조금만 참아, 형. 조금만 참아, 형. 조금만 참아. 왜, 왜. 깜빡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근데 우리 잘못 선택했어. 개그맨이야, 개그맨 직업이. 그래, 세진아 한번 멘탈 흔들어봐. 하나, 둘, 셋. 셋. 야, 웃기라 하지 말고. 세진이 질 것 같다, 느낌에. 똑바로 해. 세진이 질 것 같아. 세진이 질 것 같아.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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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3초만에 왔다. 야, 너 평소보다 빨리 깜빡인다, 너. 자, 이번엔 이기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셋. 안정적이다. 아이씨, 뭐가 와. 왔어. 조금만 차면 돼. 대진아, 조금만 참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진아, 조금만 참아. 대진아, 조금만 참아. 대진아, 조금만 참아. 나 진짜 왔다. 왔다. 왔다, 왔어요. 너무 왔어요.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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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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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어 적응 됐어요. 맘이 됐어? 맘이 됐어? 적응이 안 됐어. 적응 됐어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적응 됐어요. 어 적응 됐어요. 어 적응 됐어요. 파이팅!